안녕하세요 무브퇴분에서 상구 역을 맡은 이재훈입니다 우리 상구는요 정말 너무나 거칠고 막무가내인 남자입니다 허락도 안 받고 꺼내서 마시고 담배도 서스름 없이 실내에서 피는 이런 친구 참 밥 없죠 근데 여러분 조금만 더 지켜봐주세요 우리 상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스톱! 가지마! 거의 가도 없어 삼촌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알아! 삼촌! 삼촌! 내가 버렸으니까 알지 우리 상구가 좀 사고를 쳤어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에서 모르셔야 할 수도 있고 거짓말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솔직한 모습 이런 부분은 참 높이 살 부분이 아닌가 조금씩 성장하는 상구의 모습 기대해주세요 우리 상구는요 거친 행동과 폭력적인 모습 또한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부분이 저도 참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을 좀 헤아려 주시면서 우리 상구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상구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막 나가고 거침없고 배려가 없어요 하지만 사랑받고 싶어하는 관심을 원하는 친구니까 아무쪼록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따뜻한 말 한마리를 통해서 우리 상구는 변할 수 있다는 거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부태분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해 나가는지도 여러분들이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대를 알아서 가슴을 누르는 그리움이란 걸 느껴 그대를 만나서 그대를 만나서 그대를 만나서 늘어난 눈물도 내견도 없는 은행 공긴 걸 느꼈어 따뜻하지 아마도 부드럽지 아마도 그대를 만나서 그대를 안아주긴 충분해 그대를 안아주긴 충분해 또 나에게 보여준 그대의 눈에 그대의 눈에 말이 다시 나의 맘을 움직여 괜찮다고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어 지금 그대로의 그대가 소중한 존재인데 그대 옆에 앉아서 마지막한 소리로 충분하다고 충분하다고 눈을 그릇고 손을 그려 감사합니다.